오 홈이, 홈이, are you on your arm of my ear? 워디스는 내, 워디스는 내, you are 홈이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이 준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찬란한 역사가 있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함께 모이는 모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들의 함께 모인 이 모임으로부터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있게 된 근원이 바로 이 함께 모임 때문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그 태동지가 바로 함께 모인 이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가? 우리 한글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있는데 이 원문에는 사도와 함께 모였다는 이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함께 모이사 그래서 누구와 함께 모였는지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런데 사실은 사도와 함께 자연적으로 모여진 모임이 아니고 여기 모이사라고 하는 말은 모사라고 바꿔서 읽으면 이 원문의 의미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불러 모으셔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여진 그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기독권청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평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허덕거리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많은 배움을 갖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단 하나 이들이 모두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앞날만을 위하여 허겁지겁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보통의 사람들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각자를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각자가 그 인생에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준비했던 그 모임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느냐 좀 더 이 실제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 함께 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우로 쉰날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쉰 무엇과 함께 라는 말에다가 이 알리조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쉰날리조 무엇과 함께 모으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단어의 좀 더 깊은 뜻은 그냥 끌어모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밤을 지내다 함께 밤을 지내다 이 말은 잘 짜여져서 전혀 조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가 된 기가 막힌 모임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영어로 옮겨놓은 이 권위있는 영어성경 이 킹 제임스 볼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Being assembled together 그냥 번역을 하면 함께 모여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건 어떤 함께 모인 모임이냐 잘 조립된 그런 더불어의 모임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전혀 조합이 안 되는 이질적인 존재들을 예수께서 불러 모아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지금 기가 막힌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다 잘 짜여진 모임이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위해 준비된 모임이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선행적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그들의 현저한 차이가 뭐였느냐 우리는 함께 모인 이 모임의 형태는 있지만 이 모임이 그들처럼 잘 조립되어진 이 함께 모인 모임에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는 나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출발시키는 스타트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2020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준비되었느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분부하여 이르시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므로 사도행전은 준비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 분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란겔로라고 하는 말인데 알리다 명령하다 고지하다 제한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마테마가 누가 보금 이 공관보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데만 사용된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무언가를 제한했다는 이야기 고지했다는 것 다시 명령했다는 것 그게 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했습니다 약속을 고지하고 약속을 다시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도 분부하다라는 이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분부하다는 단어가 파란겔로라는 단어인데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에팡겔리아라는 에팡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뿌리가 같아요 안겔이라고 하는 데서 같이 나온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이 말도 알리다 선포하다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뿌리에서 또 하나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보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아 이 보금이라는 단어도 이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알린 것이 뭐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분부하신 것,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고지시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제안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인 이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도록 듣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행전의 출발입니다 사도 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행전이 우리 행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고지하심이 뭔지 하나님에게 약속하심이 뭔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 이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사도 행전이 시작된다 우리의 열정만으로 사도 행전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환경을 잘 만나고 때를 잘 만나서 좋은 여건을 만나면 나도 사도 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께서 분부하심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의 이 생각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종종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지 나도 직장만 안정돼 봐라 나도 내 사업만 잘 돼 봐라 나도 지금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알아서 내가 지금 사도 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못 살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못 살고 내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삶을 못 살 뿐이지 나도 언제든지 이 상황만 바뀌면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혹 하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황의 변화로 우리가 사도 행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사도 행전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사도 행전의 삶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세 번째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약속이 내게 오도록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페리메너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써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무엇 안에 계속하여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고 꽁꽁 묶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머물고 있음을 말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능하게 했던 그 동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일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어요 듣기는 들었으나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기다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나를 철저하게 동여묻고 내가 그곳에서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남아 있다 머무르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약속의 사람들이지 그 약속을 이탈해 버리면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영울교회 교인은 반영울교회의 교적을 두고 있을 때 반영울교회 교인이지 반영울교회에서 이 교적을 이탈해 버리면 반영울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내게 주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기다림이에요 말씀 안에 나를 머물게 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 둥치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열매 없는 그런 한 해로 살아서 한 해가 끝날 때는 빈손으로 흐탈하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해는 한 해가 끝날 때 내 삶의 광주리에 열매가 가득히 담겨서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를 온전히 묶어놓는 모세는 가난 입성을 앞에 두고 그가 인도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띠를 둘러 메고 이것을 집 출입문 그 위에도 붙이고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여서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네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네 가족들에게 잊지 않도록 강론하고 이것을 네 마음에 깊이 두고 이것을 네 뜻에도 둬라 그러세요 네가 소원하는 바에 네가 행하려고 하는 바에 네가 계획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둬라 그 말은 그 말씀 속에 네가 깊이 들어가 머물러라 절대로 말씀을 이탈하지 말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앉으나 서나 말씀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이야기 자 오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나는 다음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광야를 지금 행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이 약속이 그들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누려진다는 말이죠 너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고 있음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체험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2장 이후에 나타날 그 엄청난 역사들은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기다림에 성공하면 그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지금 우리는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우린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판타지가 내 삶이 되도록 내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도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내게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게 주어진다 무엇만 잘하면 기다림에 성공하면 너를 하나님의 말씀의 장아찌가 되도록 만들면 네가 하나님 장아찌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있죠 그들이 소망하는 것 다위드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면 다시 회복되는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여기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무엇이 지금 소망이에요? 다위드 왕 때 그 번성했던 그때로만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번성하고 이것만 목표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 아버지가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너희에게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기 정인이 되리라 여기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임하다라는 이 말은 침입하다 공격하다 정복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네게 침투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장아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냥 정인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린 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기다림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원했던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신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막 밤을 새워서 뭘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뭘 전술을 개발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 지십니까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이 우리 행전이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영상편집서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